한국관광공사와 하나투어가 10월 이달의 여행지역으로 강원도 영어를 선정하고 연계상품을 개발해 본격적인 홍보와 판매에 나섭니다. 하나투어는 가족, 연인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전여행 숙박 패키지 상품을 신규로 출시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합니다. 빼어난 자연경관과 패러글라인딩 등 체험거리를 중심으로 힐링도시 영어를 소개하며 인근 평창과 정선의 여행상품도 함께 선보입니다. 관광공사와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의 여행지역을 선정해 관광정보와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